식사 먼저 드릴게요. 벌써? 어머. 순대국. 순대국 나왔습니다. 직접 순대야? 3분 순대국? 왜냐하면 그 가마솥에 끓어있으니까 그거 베이직에서 바로 나오나 봐요. 2분 걸렸죠, 2분. 진짜 빨리 나오네요. 이건 패스트푸드 아니에요? 패스트푸드예요. 여기는 양념장이 미리 얹혀서 나오네. 그런데 고개가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군덕이 진짜 많이 들어왔다. 군덕이 진짜 많이 들어왔다. 골고루 들어있네. 고개 너무 맛있어 보인다. 원래 이거는 자고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건더기를 건지는 거야. 고기를 일단. 고기 양 봐봐.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말리. 잘 먹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돌출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톱! 와우! 와우! 오우! 만만리 표정 봐. 만만리 표정 봐. 만리 표정이 맛을 이야기해 준다. 고기 진짜 끈적이니까 부드럽다. 응. 일단, 국밥집에서 국밥에다가 말아먹기 전에 이 반찬에다가 먹어야 돼. 응. 으응. 잠깐만. 밥 많이 해. 어머어머. 저런 거. 오 마이 갓. 먹는다 하니까 아니죠. 어떻게 한입에 들어가요. 영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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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현. 아가씨가 밥 숟가락 하나에 너 한 끼 밥이 들어가. 왔어? 이만해. 아니 밥도 말고 식힌 고기를 다시 넣어주는 거야. . . . . . . . . . 근데 확실히 순댓국이 잡내가 안 나고. 잡내? 아니 안 나는데? 어. 텁텁한 그런 게 없다. 수영은 뚝배기째 그냥 마시고 있어요. 야, 술꾼답다. 와, 해장된다. 지금 술 다시 먹어야 될 것 같아. 하나 더 먹을까? 그만해. 미안해, 미안해. 해장하러 왔다. 미안, 미안, 미안. 근데 나도 땡기긴 하는데. 수영 지금 들어가. 수영 봐봐. 수영이 다 코스인데, 거의. 자, 아미도 지금 갑니다. 아미봐봐요, 역시. 한 세 입 먹으면 없어지겠는데요? 수영. 나는 순대 맛있어. 나는 순대 맛있어. 나는 순대 맛있어. 음! 순대 찰순대다, 완전히. 순대? 어. 속에 그 당면이 되게. 음, 쫄쫄해. 소가 높아. 아, 속 풀려. 저 근데 개인적으로 말리 씨. 말리. 방송이 너무 계속 보게 되네요. 그래요? 말리가 잘 먹어요?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네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와. 비었으면 말리 비었어요. 예쁘다. 뚝배기 들어. 와, 많이 잡혔어. 이렇게 한 번. 잠어줍시다. 와, 영혼도. 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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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